1.2.3 파르시 파르시 1.2.3 아니 건방지게 디바가 여러분 앞에 있네요 이거 일단 정리하고 저쪽에 바스티온 같은게 보이는거 같은데 바스티온 1초 카드 합시다 시프트 동시에 써요 하나 둘 셋 저기 있네요 바스티온에 4단계 포탑이네 코르비용까지 터트려야다 저 포탑 제거 자 여기도 포탑 하나 더 있어요 음 자 디바머블이하면 끝납니다 뭐 없나 어 뭐야 바스티온 있다 하하하하 바스티온 고철이야 로드오브 생겼구요 메르시랑 와요 1버프 1버프 자 여러분 차에 붙읍시다 너무 앞에 나가면은 차가 안나가니깐 빨리 빨리 밀어가지고 아유 또 라이나르트 하셨네 저거 의미 없는거 어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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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디바 옳테이 바스티온 또 보이는거 같은데 정글 바스티온 터트렸고 아 게임을 이 팀 게임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네 평소 그냥 조합 대충 맞춰가지고 하는것보다 훨씬 재밌네 자 앞에 솔져 맞추기 좋은 구간이 아니다 어 무서운 소리 들린다 근데 수나이 있어요 상대 상대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저거 위험한데 어 메르신이 막 따라다니기네 다들 잘해 공격력 증폭 저기에 누워있어라 메르시 왔어요? 이거 궁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왔네 정면에 바스티온 두명 터트려요 빨리 아 사물을 확보했습니다 어서 움직입시다 방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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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있네 감사합니다 오피나미라 못 맞추지 왼쪽안에 힐팩있는데 거기 하나있어요 아 아 저기 있는거 알았는데 똑같이 죽네 상대 솔져 비율 많아지기 시작한다 하아 임묵찌개 자 여러분 이제 솔저들 있는사람들이 좀 됐으니깐 저거 궁칠거에요 그때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뚫어봅시다 있는거 다 처리하면서 왼쪽 끝에 바스티온 하나 보인다 야 그럼》그렇지 죽여! 화력으로 죽여! 화력으로 녹여! 화력으로 녹여! 우리 메르스도 궁 있으니깐 궁 썼다 아우... 뚫기 힘드네 1.8m인데 괜찮아 4분이니깐 우리 여유롭게 씁시다 메르쉬 궁 어...를 잘 이용했어야 하는데 아, 솔더 많으니까 확실히 힘들다 괜찮아 이 정도는 예색했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딘데? 어디까지 나온거야 자 잠깐 살리세요 잠깐 살리세요 아 이놈들 질렀다 안돼 너무 과감했다 저기 사놈 자이고 딱 죽이고 궁슬각 볼라 했는데 생각보다 힘든데? 네르시 비중하나 쭈디 아냐 그러면은 또 아닌거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천천히 같이 갑시다 멀리서 있는거 하나하나 끊고 가 하나 아 뒤치기 뒤치기 아 참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보이는 바스티온 하나하나 끊고 바스티온 하나 있는거 끊고 쟤 좀 전진배치하니까 그 다음에 솔저들 잡으면서 나갑시다 와 얘들 봐 자신감 부쳤어 몇놈이야 아주 몇놈이야 아주 자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이번엔 좀 밀어봅시다 오케이 마스티온 죽였구요 그렇지 베르시 죽여요 살아난거 다 죽여요 다시 여기 다음궁 끝났다 끝났다가 아닌가 자 여러분 붙는거 죽여요 왼쪽 아 이거 메르시가 살려가지고 우리 메르시이도 있죠 살려버리고 화물 위라야 화물에 사람이 없다 야 그렇지 밀었다 아 힘들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었네 제일 힘들었네 야 이렇게 반만 딱 불타냐 자 그럼 우리 대칭 맞춥시다 왼쪽에 이제 나머지 뽑고 어? 이러면은 대칭 불가능 대칭 불가능 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응 흐으으으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